안녕하세요. 세종중남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김은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신생아나 영어 시기에서 튼하게 볼 수 있는 사두증과 사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생후 6개월 이전에 아기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병원에 방문하실 때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두증과 사경인데요. 사두증은 여러 종류의 두상 변형 중에서 머리 한쪽 측면이 납작한 변형을 의미하고 사경은 말 그대로 목이 기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아이들이 두상 변형과 목기움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이고 그리고 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문제가 이런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인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두증과 사경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신생아와 영아의 두 개 발달 과정을 간단하게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생후 첫 3개월 동안 두위는 한 달에 2cm 정도씩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4개월 이후로는 매달 1cm 미만의 속도로 크면서 이제 12개월 이후에는 점차 성장 속도가 둔화됩니다. 그래서 생후 12개월경의 두위는 성인시 두위의 70%에 해당되는 크기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개골이 이제 여러 방향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분리되어 있던 두개골 사이의 봉합선들이 5에서 6개월경부터 서서히 유합되어서 이제 단단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봉합선의 종류에 따라서 그 유합 완료 시기가 다 다르고 이 정상적인 시기보다 병적으로 빠르게 이제 유합이 되는 경우에 두위가 성장하지 못하고 변형이 생기는 두개골 조기 유합증으로 진단이 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두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렇게 두개골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뒤통수의 한쪽이 납작해져서 앞면과 두상의 좌우 비대칭이 나타나는 두상 변형을 사두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당수의 환자들은 이런 사경에 의해서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나 평상시 수유나 수면 시에 한쪽 사용만을 선호해서 생기는 자세성 사두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두개골 조기 유합증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사두증으로 진단이 되게 되기도 하는데요. 자세성 사두증은 특히 생후 6에서 7개월경에 많은 빈도로 발생하게 되고 보통 생후 4개월경에도 한 20%에 가까운 빈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두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앞면에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근육의 움직임도 좌우에 비대칭이 생기기 때문에 발달 및 행동상의 비대칭이 동반될 수 있어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예방이 필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사두증과 함께 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두상 변형으로 이제 뒤통수가 납작해지는 이제 단두증이 있겠고요. 또 반대로 좌우가 좁고 또 앞뒤로 길게 자라는 형태의 주상두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상 변형은 주로 생후 2에서 8개월경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두위가 급성장을 하면서 머리를 포함하여 이제 체준도 함께 늘게 되면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머리가 바닥에 눌리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두상 변형은 더욱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20년 전부터 이제 영아 돌연사 중후군의 예방을 위해서 이제 백투슬립, 똑바로 눕혀 재우기 캠페인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6배 이상 사두증의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자세성 사두증의 발생률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요. 절대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엎드려 놀기 시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대근육 운동 발달 지연이 있거나 또 머리가 좀 큰 아이거나 또 영아 비만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엎드려 놀기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머리가 납작해지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목 한쪽이 이제 근육이 어떤 수축되거나 단축되면서 사경이 생기면서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도 사두증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이른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개골이 고라가 덜 든 상태에서 일찍 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이런 사두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퇴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궁 안에서부터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 아이들이 함께 이제 지내면서 이제 자세 변화의 기회들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머리에 두상 변형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육아 문화가 이제 수요 외의 시간에 이제 울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노는 아이가 이제 키우기 힘들지 않은 순한 아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울지 않으면 안아주거나 이렇게 놀아주지 않고 그대로 눕혀서 키우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4, 5개월 경기 이제 뒤집기가 되기 전까지 눕혀서 키우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바닥에 눌려서 이제 납작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바른 이제 엎드려 놀기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하고 또 아기들이 이제 엎드린 자세에서 이제 울고 힘들어하면 이제 바로 이제 엎드려 놀기를 중단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과 횟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두상변형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 놀기 시간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로 운동발달 자극이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실제 대근육 운동발달 지연이 동반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가만히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활동량이 적게 돼서 영화비만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제 움직임이나 자세 변화가 더 줄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두증으로 더 진행하게 되는 이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두증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인 사경은 이제 목을 사선으로 지나는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어떤 수축이나 단축으로 인해서 머리가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선천성 근성 사경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있는 근육 쪽의 방향으로 머리가 기울게 되고 또 눈의 시선과 턱은 이제 반대쪽으로 향하게 되는 자세를 보이게 되고 이런 자세들이 계속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지속되다 보면 결국 머리 한쪽이 특히 이제 사경이 있는 쪽 반대쪽에 머리 한쪽이 납작해지는 그런 사두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경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주로는 이제 난산이나 두니태양, 제왕절개처럼 이제 출생 시에 목근육의 손상의 위험이 높은 경우들에서 이제 사경이 좀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에 근육에 어떤 단축이 있으면서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에 우리가 흉쇄유돌근 종괴라고 보통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종괴가 없이도 이렇게 근육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는데 뻣뻣해지는 경우 근성사경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괴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4에서 8개월경에 소실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면서 경과를 보시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사경이 있는 경우에 다른 근골격계의 이상이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경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다른 이상 동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육의 어떤 구조적인 수축이나 단축이 없이도 이제 수유나 수면 시에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잘못된 그런 자세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세성 사경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경이 사두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사두증으로 인해서 자꾸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2차적으로 더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사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두증의 원인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원인은 두개골 조기 유압증입니다. 두개골 조기 유압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봉합선이 조기에 유압이 되어서 두개골 성장에 이제 장애가 생기면서 변형이 생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심하게 변형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뇌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수두증이라든지 뇌압 상승이라든지 이제 시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동반이 될 수 있어서 조기에 적절한 진단 및 또 필요하다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사두증의 진단은 이제 사두증이 실제 있는지 또 얼마나 심한지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두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내지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두개골 조기 유압증에 의한 사두증과 또 사격 내지 어떤 자세와 관련된 사두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쓰레이나 CT검사를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지만 이제 진찰 소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위에서 아이의 두상을 바라보셨을 때 이제 자세성 사두증의 경우에는 이제 납작한 쪽에 이마와 귀가 눌리기 때문에 이제 앞쪽으로 전방으로 이제 돌출되는 소견을 보이게 되지만 이제 시옥 봉합 조기 유압에 의한 사두증에서는 이제 납작한 쪽에 이제 두개골 성장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납작한 쪽에 이마와 귀가 후방으로 이동을 하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대쪽 이마가 전방으로 돌출되는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두상의 모양이 두 사두증에서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정확한 간별을 위해서는 이제 엑스레이와 CT검사를 통해서 봉합선의 유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진단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두증의 진단과 또 심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전용 캘리퍼를 이용해서 수동 측정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최근에는 또 여러 종류의 어떤 스캐너 장비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시각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두증이 심한 정도는 이제 좌우 대각선 길이의 차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좌우 차이가 5mm 이내이면 정상으로 평가되고요. 이제 그 이상이 되는 경우 이제 사두증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은 무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좌우 차이가 1cm 이상인 경우 적극적인 치료에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제 사두증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쪽 자세에만 익숙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유와 수면 시에도 자세의 변화를 다양하게 주고 또 어릴 때는 두상 베개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사경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적극적으로 스트레칭 요법을 적용해서 사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성 시에는 이제 보호자 관찰 하에 이제 최대한 시간과 횟수를 늘려가면서 엎드려 놀거나 또는 이제 사두증의 반대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노는 시간들을 늘려주셔야 합니다. 이제 사경 개선을 위한 스트레칭은 가능한 아이가 이제 전신이 이완된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수면 시나 또 안정 시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 사경 반대쪽으로 하는 측면 스트레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경이 있는 쪽으로 하는 이제 회전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이제 한 번 할 때 가능한 10에서 15초간 유지를 하면서 한 세트를 할 때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이러한 한 세트를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아이에게 이제 적극적인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칭 방법을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목이 기운 사경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제 측면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사경이 있는 쪽에 어깨를 잡고 이제 머리를 서서히 반대쪽으로 기울여서 귀가 어깨에 닿을 정도로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가 왼쪽 팔을 아이 다리 사이에 끼워서 비스듬히 아는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팔로 아이의 목을 받쳐주면서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스트레칭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회전 스트레칭은 이제 사경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의 얼굴을 잡고 서서히 사경 쪽으로 이제 머리를 회전시켜서 아이의 입이 어깨 위치까지 오도록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엎드린 자세에서 이제 사경 쪽으로 머리를 회전시켜서 유도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으로 기운 사경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쪽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놀기의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깨어 있을 때 보호자 관찰 하에 2에서 3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생후 2개월경이 됐을 때는 하루에 이제 60분 이상 엎드려 놀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엎드려 놀기 방식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부모의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고요. 또 아기 가슴 아래쪽에 이제 낮은 쿠션을 깔아서 이렇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엎드려 놀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엎드려 놀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대근육 운동 발달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이제 엎드린 자세에서 보다 넓은 시야를 보게 되면서 감각 통합이나 인지 발달을 자극하게 되고요. 또 이제 머리가 바닥에 닿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이제 두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활동량을 늘려서 영화비만도 예방해 줄 수 있고 또 복부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복부 가슴이 변비를 완화시키는 등에 유용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운동 방법으로는 이제 사두증이 있는 쪽의 반대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도 이제 두상의 개선 뿐만 아니라 허리와 골반의 근육 발달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치료 방법들은 이제 사두증이 심한 정도와 관계없이 이제 적용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두증이 아주 심하고 또 안면비대칭이나 사경이 심하게 동반된 사두증의 경우에는 이제 두상 교정 헬멧을 이용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정의 원리는 간단한데요. 이제 교정모에 닿는 이제 부위는 두이 발달을 억제하고 또 납작한 부위는 이 교정모 사이에서의 그 여유 공간 내에서 성장이 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교정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두상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와 또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령과 중증도와 그 다음 착용 시간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치료는 가능한 어린 연령이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목을 가눌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치료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보통 생후 3개월경부터 치료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이제 5, 6개월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아이도 이제 적응이 빠르고 가장 또 치료 효과가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도가 이제 높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주 심하지 않은 그런 사두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세관리나 운동 또 스트레칭 등으로도 충분히 자연적인 호전이 가능하지만 중증도 이상의 그런 심한 사두증 같은 경우에는 헬멧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착용 시간입니다. 사실 하루 23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착용해야 당연히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헬멧을 쓰고 있는다는 게 사실 아이들에게도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한 증상일 수가 있고요. 또 땀이 많은 아이이거나 또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에서는 이런 피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그 착용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산 교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이제 두산 교정 베개와 교정 헬멧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두 가지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적용 나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교정 베개는 이제 뒤집기를 하기 전 생후 3개월 이내에 가장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또 교정 헬멧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가누기가 어느 정도 되는 생후 3개월 이후부터 고려를 하게 되고 늦어도 이제 15개월 이전에 적용이 가능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 헬멧은 이제 잘 착용하면 이제 효과는 좋지만 이게 개인 맞춤으로 주문 제작을 하는 것이어서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두증와 사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두증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사두증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사두증이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영아 비만이라든지 이제 대두증 그리고 대근육 운동 발달 지연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같이 확인하고 또 더 악화되지 않도록 중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한 두상변형을 보이는 경우에는 조기에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두상변형이 심하고 또 사경과 안면비대칭이 동반되었다면 두개골 조기 유합증이나 흉쇄유돌근 종괴 등의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중증 이상의 심한 두상변형이 있어 또 헬멧 치료의 고려대상이 된다면 가능한 생후 6개월 이전에 착용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기에게 사두증이나 사경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나 성형외과 전문의를 통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